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서울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분야 후보자를 모집합니다. 이 상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쓴 시민과 단체에 주는 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및 단체 2개 분야로 나눠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. 후보 자격 요건은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복지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.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신건강 역량 강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.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10만 원,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 사업을 전담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 현재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은 100개에 달하지만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8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 내년까지 자치구별 1명씩 25개 종합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아울러 사회복지사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과정에 정신건강 분야 기본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